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10달 동안 우리 자동차 보험 열심히 달려갈 사람이고요. 박세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화면으로 만나 뵙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저께 그 합격자 간담회라고 했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했었는데 너무 성대하게 했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합격하셔서 간담회 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적당히 오셔야죠. 많이 오시면 제가 너무 사비가 많이 나가니까 적당히 오셔가지고 제가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바로 나갈 거고요. 수업을 바로 진도를 나갈 거고 수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OT를 따로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오른쪽 위에 지금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거기 누르시면 OT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찾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링크 같은 건 없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뒤져갖고 궁금하신 분들은 OT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기술은 없나 보더라고요. 링크가 걸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필히 교재를 좀 준비해 주십사. 저는 수업을 교재 위주대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교재를 꼭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 일단 불안감 그런 걸 좀 떨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세훈이 믿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지 여러분들이 어 교재가 너무 얇은데 이걸로 가능할까? 내지는 뭔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마시고 믿고 열 달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년에도 작년 시험에도 우리가 이제 출퇴근이 나왔잖아요. 출퇴근이 나왔는데 물론 전반적인 건 제가 다 다뤘지만 출퇴근에 대한 모의고사를 근제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 근제에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그 시험 문제 중에서 뇌척추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뇌척추체는 제가 수업에서도 안 합니다.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제킵시다. 아니 넘깁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고품격 자동차범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넘겼는데. 근데 그건 또 공교롭게도 의학이론에서 모의고사 또 했던 거예요. 의학이론에서. 그래서 이 우리 네 과목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만 잘 하시고 네 과목 골고루 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안 한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몰라. 무슨 얘기냐. 약간 여러분들 지금 뭐 글쎄요. 어느 정도 신비성을 갖고 제 얘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요건 약간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저랑 그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이 2천분이 넘어요. 2천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2차 시험에 응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3천명 정도 돼요. 그럼 3분의 2 이상은 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어떤 문제는 어차피 몰라 다. 아니 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천명은 알 거 아니에요. 아유 참 내가 안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다른 학원도 저 모니터링 겁나게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친 거는 어차피 2천명도 모르는 거고 또 나머지 1천명 다른 학원을 듣는 나머지 1천명도 어차피 그 수업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게 공정한 거니까 그냥 제 수업만 따라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 학원가가 1등만 살아남는 그냥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그런 어떤 그걸 뭐라 그러던데 전문용어로 1타? 아니 그거 말고 경제학용어로 1등만 살아남는 거 그 경제학용어가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안 돼서.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T 영상은 링크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서. 자 자동차보험에 의해. 잠깐 광고 하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밴드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영상으로 밴드 안 합니다. 밴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밴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밴드를 하면 제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밴드를 안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항상 정성껏 답장을 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껏은 좀 빼겠습니다. 답장을 답니다. 답장을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 안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보험의 의미 기능. 자 이거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쭉 편하게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의 기능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외울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인 안정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가해자가 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가해자가 대부분 보험가입자일 거 아닙니까? 내가 가해자가 보험처를 해주는 거니까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가해자는 또 보험을 들어놓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 사망사고를 냈다. 그럼 5억 원이 나간다. 그럼 가해자는 5억 원이 안 나가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5억 원을 받으니까 피해자 보호가 되는 거고 또 사고를 많이 내면 할증되죠.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저걸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만들어 가지고 외울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종류 보시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딱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90%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용 자동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용하고 업무용 영업용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100점 맞을 거야. 다 공부할 거야. 해. 자기 시간 뺏기는 건데 뭐 하라고. 근데 우리는 60점만 맞아도 무조건 합격이죠. 어차피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이 50점대에요. 자동차 수석하신 분도 65점인가 6점인가 맞았죠. 자동차 보험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점만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동차 보험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동 개인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가끔 업무용이 나오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실지 말고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업무용은 법정 승차정원 12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게 전부 다 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외우면 되는 거죠. 얘만 외워서 얘에 해당하면 개인용인 거고 얘가 아니면 업무용입니다. 영업용은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문제에서 친절하게 뭐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 이렇게 나와주면 좋지만 혹시나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톤 포토 1톤 포토 차량을 운행하고 A가 1톤 포토 차량 운행하고 가다가 교차를 위해서만 사고가 났다. 그럼 1톤 포토 차량은 포토 차량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자동차겠습니까? 개인용이겠습니까? 자동차 보험이 뭐겠어요? 지금 얘기했잖아. 대박. 한글이잖아요. 한글. 자,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1톤 화물차라고 했잖아요. 1톤 화물차가 승용차예요? 아, 출퇴근을 1톤 화물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바퀴 달린 굴삭기다. 굴삭기다. 바퀴 달린 굴삭기가 도로를 운행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바퀴 달린 굴삭기는 개인용이겠어요? 업무용이겠어요? 영업용이겠어요? 영업용이겠어요? 영업용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노란 넘버니까. 아, 노란 넘버니까. 영업용이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이거다라고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애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일단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기타 보험에 이제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만 배울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나오니까 뭐 외화 표시 자동차 보험이 나올 것도 아니고 운전자 보험이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이른차 보험이 나올 것도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차종을 볼 건데 여기서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지금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차가 없는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그 운전에 별로 관심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차종은 뭐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부터 해서 몇 종 승합차인 이런 차종은 차량의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의 모양으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차량의 모양으로 자꾸 판단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의 모양으로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부르잖아요. 승용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승용차는 5인 이하죠. 5인 이하입니다. 5인 이하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소렌토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렌토. 소렌토가 5인 승 소렌토도 있고 7인 승 소렌토도 있죠. 그럼 차 모양이 달라요? 똑같죠? 외부에서 볼 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인 승 소렌토는 그냥 승용차라고 부르는 거고 7인 승 소렌토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다인 승 승 승용차라고 부르는 거죠. 왜? 7인 승부터 10인 승까지는 승용차는 승용차라고 부르는데 7인 승부터는 다인 승 승용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차 모양은 똑같죠 지금? 차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11인 승은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카니발이 대표적이겠죠. 9인 승 카니발. 11인 승은 뭐라고 불러요? 11인 승부터는 승합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합차라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것만 예외예요. 그런데 거의 없죠. 우리가 눈에 이 차를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 모양으로 차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 인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수로. 탑승인원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리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리아. 스타리아가 뭔지 알죠? 스타리엑스 후속 그 스타리아. 내가 스타리아를 럭셔리하게 한 7인 승 만들어 가지고 럭셔리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넓게. 연예인들 보면 넓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타리아라는 차 모양은 똑같지만 내가 7인 승이다. 그러면 그 스타리아는 뭐겠어요? 다인승 승용차가 되는 거죠. 승용차가 되는 거예요. 스타리아 모양은 똑같지만 승용차라니까. 다인승 승용차. 근데 스타리아 11인 승을 내가 구입해서 학원에 애들을 태우고 다닌다. 그럼 뭐예요? 3종 승합차가 되는 거죠. 차 모양은 똑같아요. 3종 승합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리아에 3명만 타고 뒤에 화물칸을 만드는 벤이 있단 말이에요. 스타리아 카고 내지는 스타리아 벤이라고 불러 있죠. 3벤 5벤 이렇게. 그럼 그건 뭐겠어요? 4종 화물차가 되는 거죠. 4종 화물차. 차 모양은 똑같아요. 스타리아라는 차 모양은 똑같은데 다인승 승용차가 됐다가 3종 승합차도 됐다가 4종 화물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모양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는 뭘 기억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꼭 기억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25톤 덤프, 45인승 버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래봤자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종 승합차가 우리가 흔히 보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학원차. 그게 3종 승합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화물자동차는 톤 수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거죠. 4종 화물자동차. 우리가 1톤 포토, 포토, 봉고 이런 걸 제일 흔하게 보잖아요. 그게 4종 화물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4종 화물차 정도까지 3종 승합 자동차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자동차 보험의 담보 구성 구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이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 대물배상을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가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OTT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담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의 대인배상은 배상책임 책임근제랑 되게 비슷하고 자기 신체 사고는 재산보험하고 되게 비슷하고 얘는 손해보험적 성격의 상해보험이다.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이걸 다 배워요. 다 배우니까 다 배우니까 어려운 거죠. 담보들이 달라서 어려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책임근제를 잘하면은 이게 쉬울 거고 재산보험을 잘하면 또 이게 쉬울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 종합이다. 그래서 그냥 나 panels zeitgeist 이런 것을 다 배우면 그 사람이 완전히 자동차가